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카이정입니다. 오늘은 헤어디자이너가 살롱에서 화학시술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PPT, LPP, PH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설명하는 방법은 가장 보편적인 사용방법이기 때문에 각 제조사에서 나온 제품마다의 사용방법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제품들은 각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먼저 PPT, LPP를 설명하기 전에 PPT와 LPP의 주성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와 LPP는 폴리펩타이드이란 성분을 주성분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말하는데요. 이 폴리펩타이드는 1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펩타이드 결합으로 형성된 아미노산의 중합체를 얘기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모발을 단단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어주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먼저 PP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롱에서 사용하는 PPT는 일반적으로 가수분해 단백질을 의미하는데 단백질 분자가 굉장히 작게 쪼개져 있어 물에 녹는게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고분자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고분자이기 때문에 모발에 잘 흡수되고 깊숙한 곳까지 침투되어서 모발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살롱에서 일반적으로 PPT는 전처리, 중간처리에서 활용하게 되는데 화학시술 전에 전처리로 사용하게 될 경우는 모발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손상모에 활용하면 화학시술에 대한 저항력을 만들어주게 되고 손상되고 약해진 모발에 힘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모발의 저항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건강모에 사용하면 연화나 화학시술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전 반드시 모발의 데미지를 측정해 사용해야 됩니다. PPT의 두번째 사용방법은 PPT로 열펌시술 시 중간처리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연화 후 열 시술 전에 중간처리로 PPT를 사용하면 먼저 단백질의 사슬결합력을 높여져 열에 대한 손상에 모발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고 모발에 침투된 폴리펩타이드는 열의 위에 더 단단하게 모발에 결합되므로 열 시술 전에 사용하면 열 처리하지 않았을 때보다 모발을 보호하고 컬의 탄력을 증가시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PT를 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 PPT는 일반적으로 후처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발이 흡수되어 단단해지기 때문에 모발의 촉감이 부드럽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극손상모에 한정돼서 사용하고 LPP나 컨디셔너를 이용하려 마무리하는게 일반적인 후처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PPT에 대한 보편적인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했고 다음은 LPP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썰롱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LPP는 비가수분해 단백질을 말하는데 물에 녹지 않은 저분자 단백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액상보다는 크림타입의 제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LPP는 저분자이기 때문에 분자의 크기가 커서 모발에 침투되지 않는게 포인트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발 표면에 주로 작용해서 모발의 보호장벽을 만들어주고 모발의 부드러움과 윤기를 만들어줍니다. 전처리로 사용할 때 모발에 도포하게 되면 보호장벽이 만들어져서 시술에 대한 보호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화학시술에서 손상모에 사용하면 약액이 침투를 지연시켜서 천천히 작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PPT와는 좀 다른 원리인데 PPT는 연화에 대한 저항력이기 때문에 연화가 잘 안되는 것이며 LPP는 시술 지연이기 때문에 연화는 되지만 속도가 늦춰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극손상모에는 PPT, 중간손상모에는 LPP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LPP를 중간처리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LPP는 모발의 보호장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중간처리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PPT가 열 시술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가지 케이스로는 중간처리에서 활용하는데 열펌을 할 때 수분량을 유지하면서 펌 시술을 해야 될 경우에는 PPT와 LPP를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LPP의 후처리 방법을 설명하면서 LPP의 사용법을 마무리해 볼게요. LPP는 주로 후처리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특히 염색이나 펌 같은 화학시술 후 모발의 윤기를 만들어주고 부드러운 촉감을 만들어주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화학시술이나 열 시술로 인해서 모발이 건조하고 윤기가 적은 고객님에게 펌케어로 권장하면 장기적으로 모발의 손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pH에 대해 설명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H는 알카리를 중화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약제이며 pH 2.5에서 3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시술 시 사용되는 펌제와 연모제는 대부분 알카리 제품인데 이 제품들의 pH에 중성화를 위해서 산성으로 pH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살롱에서 pH를 전처리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원래 모발은 등전점에 있는데 이때의 상태가 pH 5.5 정도입니다. 이 등점점에 있는 모발을 산성화 시켜주는 용도로 pH를 사용하는데 산성화가 필요한 상황은 매니큐어나 왁싱 시술 같은 산성 시술 전입니다. 또한 손산된 모발에 화학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pH를 사용하면 모발이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알카리 제품에 대한 과팽윤 효과를 역제해줄 수 있으나 연화나 시술이 잘 안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건강모에는 그렇게 사용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처리로 pH를 사용하는 방법은 역시 시술 중에 알카리 위에 모발이 과연화, 과팽윤되었을 경우 pH를 이용해 알카리를 중화해서 모발에 작용되는 효과를 중단시켜주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발의 끝이 손상돼서 끝부분의 연화가 너무 빨리 나올 경우에 끝에만 pH를 뿌려서 약액을 헹구지 않고도 펌즈의 효과를 중단시킬 수 있는 거죠. 후처리로 pH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를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컬러 시술에서 활용하는 방법인데 염색 후에 모발을 물로 깨끗하게 헹구어준 뒤에 샴푸 전에 사용하면 알카리 샴푸에 위한 태색을 방지해서 색정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중화 후 사용하면 중화시 발생되는 중화열을 줄여줄 수 있는데 보통 과산화수소는 3분 뒤에 보름산은 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상황에 따라서 중화 전 pH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연화가 너무 과연화돼서 중화타임에 대한 데미지를 줄여주고 싶을 때 중화 전에 pH를 사용하고 이때는 과산화수소일 경우에는 중화타임을 2배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PPT, LPP, pH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용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과 다르거나 차이가 나더라도 각 제조사의 가이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제조사의 가이드를 반드시 준수해서 사용해주시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